안녕하세요 모르차입니다 저 요새 가을 타나 봐요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막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11월 14일 2021로 가요 온라인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희 특히 결선 무대인 만큼 실력이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두 귀와 두 눈을 사로잡을 무대들로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준이는 물론 여러분의 심장까지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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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2.2.2로 가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